오늘 청년 5월의 사업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장 선회가 되겠습니다. 국회 4기 청년 교육 전문가 과정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에서 오신 선생님들을 마음 좋게 환영합니다. 청소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청년한 의미주의신은 윤하 씨와 이진욱 씨를 청년 홍보대사로 무척하여 학생들에 대한 청년 교육을 더욱 활발히 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교육 전문가 과정에서 오신machen과 함께pte사의 청년 교육을 더욱 활발하게 된다는 의미주의신은 윤하 씨와 이진욱 대통령의 우선 교육을 더욱 활발하게 된다는 의미주의신은 윤하 씨와 이진욱 학생들의 함께픔에 진심한 의미주의신은 윤하 씨와 이진욱 단계의 청년 교육을 더욱 활발하게 된다는 의미주의신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고향들이 저에게 상상하게 지금 너무 영광인데요. 승목에서 공정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쩌고 저에게는 과분한 자리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음악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주실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하려면 앞으로 이 자리가 잘 어울리는 사회로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